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오늘 5월 18일로 이 정글 라이프 이벤트가 끝이 나요 5월 18일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까지 요거 이벤트에 참가를 하면은 아마 5월 19일에도 요거 한번 이동할 수 있을거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는 더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꼬린 해주고 끝이 납니다 여기서 뭐 더 이동하더라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탐험 포인트가 23개 이게 원래 24개여야 되죠 한바퀴마다 3점씩이니까 근데 한번 실수로 눌러가지고 23개고 몇번 빼먹어가지고 이 아홉바퀴를 못돌았네요 뭐 아무튼 오늘은 이거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포인트 뽑기를 할거구요 아 이것도 받읍시다 이거 뭐 아무거나 받구요 음 그냥 도발부 받고 불깃 받고 이거 필요없는데 한바나 받읍시다 다 받았고 이제 뽑기 갑니다 어차피 요기 위에꺼만 나올게 뻔하긴 한데 갑시다 어 빨라 빨라 오 빠르구나 삼계탕 일취 단약 단약 오색날개 소탕령 변줌 단약 오색날개 단약 축지법 자아 놓치 이렇게 해가지고 23개 어 약간 허무하다 이거 뭐냐 이거 끝났구요 이어서 두번째 약띵 얘도 오늘까지 해가지고 완주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덟바퀴 여덟바퀴 했고 어 이거 받읍시다 하등 쓸데없는 것만 주는데 받을거 다 받고 어 뽑기 합시다 일취 삼계탕 단약 일석이조 일석이조 소탕령 이게 좀 빨리 넘어가가지고 체크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제가 맨 뒤에서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지진지 이렇게 해주면 끝이구요 다음 이게 상제의 딩군 캐릭터인데 얘는 한 번이 남았네 그러니까 내일까지 해서 내일 한 번 더 할 수 있구요 오늘 일단 21개만 바로 뽑읍시다 받을거 다 받구요 다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 캐릭터 다 끝냈구요 지금 빠르게 넘겨가지고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나왔네요 개수는 요렇게 23 24 21 이렇게 해가지고 총 68번 뽑기 했구요 어 이렇게 나왔네요 보이시죠 이게 얼마나 쓸모없는 지진지 보면은 삼계탕 식량 이게 순서대로 쓰레기 순서야 보세요 1등 2등이죠 그 다음에 6개 보면은 그나마도 단약이랑 날개야 그 다음에 다섯번째가 일석이죠 변줌 좌아도치 보이시죠 점점 적게 나올수록 일취 축지법 도발부 그죠 다다 소탕령 어 소탕령이 티어가 꽤 높나 보다 이게 더 쓰레기인데 뭐 어쨌거나 요렇게 마무리 했구요 이 뽑기가 참 쓸모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할 때마다 재밌어서 이렇게 모아서 하게 되죠 그리고 요거 한 번 남은 거는 5월 19일날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요 나머지 3번 뽑기는 5월 19일날 제가 이거 뽑기 하고서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기가 막히다 이거 영상 보고 내일 한 번 더 와야 되죠 하하하하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 하구요 어 요번 이벤트 되게 쉽고 괜찮았네요 그러면은 다음 이벤트 잘 기다려 보구요 다음 이벤트는 아마도 요 26일날 시작하는 심야상점 요게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이번 정글라이프 이벤트 마무리합니다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